wysp 맞아? 큰일이 있는게요 MC 타이밍을 까먹어서 지금 MC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MC 겠지? MC다 MC다 영화야 말하는 타임? 이야기 타임 미래에서 기다릴게 우린 멜머리아 안녕하세요 멜머리아입니다 영문 아니야. 결국은. 그냥 기억 조각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뚜벅뚜벅하면 길를 길를 해주세요. 길빛 해주세요. 뚜벅뚜벅! 길빛! 뚜벅뚜벅! 길빛! 안녕하세요. 메모리아의 기억 조각의 흑백 기억, 오늘만 길빛입니다. 새노면 길빛! 이게 맞아? 라고 해주세요. 새노! 길빛! 넣어 넣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강석 하면 정말 좋아 해주세요. 금강석! 정말 좋아! 안녕하세요. 기억 조각의 하늘색 담당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새노! 금강석! 이게 맞냐고? 내가 아이샤 아이샤 하면 개살구! 아이샤 아이샤! 개살구! 아이샤 아이샤! 개살구! 안녕하세요. 메모리아 노랏빛 기억 개살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너무... 너무... 저희 오늘은 로즈밍 없이 저희 세 명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다음 겜바가 언제죠? 다음 겜바는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양겜이 있습니다. 겜바 이름 뭐더라? 네 저희 대구에서 대구에서 이제 프록시마 라스트 투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 대구까지... 대구에서 하는 첫 공연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로즈밍도 올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로즈밍입니다. 그리고 대구 겜바가 끝나면 다음날 저희는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아이돌피버 무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구랑 서울 둘 다 오는... 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둘 다 와주면 너무... 잠깐만 왜 말 안해줘? 나 어플이 풀렸다고? 너무 야하게 있었잖아? 나도 몰랐어. 네 저희 오늘도 두 곡 나머지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한복 잘 입어봤나요? 갑자기 컨셉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약간 호위무사. 호위무사 같은... 김상호위무사! 아 진짜... 그거는 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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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그... 버스에서 3시간동안 4급 OST를 듣고 왔거든요. 다 물었어요? 물었어요? 물을 흘리면서 듣고 왔습니다. 여기 약간 해를 품은 달. 따따란 따라는 걸 따라서 나는 갑자기 볼까요? 해를 품은 달이래요. 다 할까요? 다음 거? 네 다음 거 가시죠? 아니야 아니야 무대 위에 빛이야. 네 무대 위에 빛 하겠습니다.